음... 열... 뭐야? 여보세요? 네? 뭐야 나 게임에서 추방됐는데? 누나 정지당했나보다 내일 6시킬 하고 빡세게 갑시다 오늘 맞춘다고 생각하고 빡세게 갑시다 너 옆으로 약간 찌그러졌거든? 갔거든? 말을 하고 찌그러져야지 응 내꺼 쟤네 총 먹었다 나도 하나 끄자 하나 붙어? 하나 창고 앞에 붙어 있어 내 바로 앞에 335 NW 구석지인데 비전 하나 몰라요? 사운드 확인했어? 트럭 뒤에? 네 나이스 좋아요 오지마 아 비켄디패스 옆으로 가려고 지나가려고 오해할 뻔했잖아요? 그럼요 그럴 때 있어 이 상가 건물 지나가면은 응 더 빠른데 약간 미안해서 돌아가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잖아 응 응 그런 느낌이지? 응 응 그쵸 그쵸 내 밑에 붙었다 내 밑에 붙었다 내 밑에 사운드 응 집에 들어왔고 건너편 애도 있어 1번핑 1층에도 있다 1층 기절 나이스 하나 더 기절 하나 200방향으로 도달 하나 더 집에 개피 클리어 해 1번핑에서 온다 나이스 1번핑 왔다 가운데 쪽 약간 200방향인데 어느 쪽 사운드인지 모르겠어요 마침내야 이거는 이것도 마침내 가운데 킬 가운데 킬 어딘지 알지 컷 나이스 좋아요 아 역시 이렇게 해야 돼 게임은 그래 게임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 하이루 기절 나이스 거기 기절 이거 그냥 저 창고를 뚫어야 될 거 같아 여기 차 한 3대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 창고는 우리 옆에 네 우리 방향으로 오는데 잡자 쏠거야 나이스 세웠다 230 뚜껑이 한 대 뚜껑이 한 대 바퀴는 까놨어 죽였어 창고에서 나선다 창고 창고 SR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이 자식 2층이야 어디야 마실 거 하나 줄게요 나 이거 마셔야 돼서 나 이거 구상도 하나 줄게 떨군 거 아니지 아직 여기 뭐야 여보세요 네 뭐야 나 게임에서 추방됐는데 누나 정지 당했나보다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정지 당해 극적 극적 실시간 추방은 뭐야 나 이 아이디 진짜 다사다난하다 이거 뭐 몇 번째 정지하는 거냐 정지도 않는 거냐 좋은 일이구만 반창한테 자랑해야겠다 반창한테 자랑해야겠다 그렇게 한 번 더 안 남들어 저는 도움말 다사다 감사합니다.